시인하고 일을 확실히 갈고 있습니다. 정한이가 항상 저한테 독담해 주잖아요. 제가 어제 트위터 생일 축하할 때 올린 글쎄요. 빨리 다른 말이든 왜 똑같은 말이에요. 제가 어제 다 모니터하는데. 아니 근데 어제 정한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. 제 큐. 아이고 준규. 할 말이 없구나. 제 큐. 그게 아니고. 말이 없구나. 그게 아니고. 내가 다 한 사람. 아무튼 정한이... 네 형 고마워요. 오늘 베스트. 베스트. 저 사랑해요. 야 정한아. 형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. 응. 저희가 밥을 먹고 왔어요. 배불러. 오오오오. 아 식권증. 저 여행 사야 할게요. 방 배정이 있을 예정인데. 진짜 완전 보컬곡으로. 마귀부터 정한이 레스키이. 아 저부터요? 아 뱀 produk스 believed.' 정한아. 정한이가 같은 방 쓰고 싶은 사람 한 번 얘기하고 뽑아봐. 정한아. 중경 뽑겠습니다. 어른 인사는 사람. 제이큐. 네 hire Depois. 정환이가 대체 어디 갔을까? 근데 현석이 형은 운명이에요 형 그냥 운명이야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형은 남은 바가 하나 들어가는 거지? 아 네 아 네 진짜 불정도 succeeds 몰래 úcоло 너 마 이러한 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아아 오우 오우 자牙 west 응코코 One of the dancers 우리 주의 영원한 그리 우리 주의 영원한 그리 고소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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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철까봐? 가시, you taught me how to love 고소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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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환이랑 가상세계에서 공룡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티라노사우루스랑 기가노토사우루스까지도 잡았어요 고소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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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영이 뭔지 아시잖아요 위버스 보면 제가 딱 글 달면 바로 한 3초 만에 달려오는 뭔지 따시면 도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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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쉬워?